말도마라마라탕이라고 전에 시켰던 분인데요 이번에 2만원어치를 구매했어요 22,000원 근데 천원은 할인받은거에요 2만원 이상 시키면 23,000원이에요 1인분 5단계 소고기 100g 중국당면 옥수수면 요즘 본모자 업자 본모자 다 좋아하는 것들만 있어요 떡이랑 버섯 오징어 오징어를 검색해봤어요 몰라가지고 맛있는거 제가 좋아하는거더라구요 하마터면 몰라가지고 오징어를 안좋아하니까 별로 안좋아하는데 옵션 버리기 아까워서 시키려고 했거든요 맛있게 먹기 숟가락거리 숟가락을 꺼내봅시다 이게 희생했던거에요 마감 예를 들면 없죠 산정을 생각하다가 아끼자구요 오이씨 아주 매운맛 시켰더니 색깔이 좀 진하고 연하다 아 마장소스 메롱 섞어서 섞으려는구나 이거 소스 때문에 색깔이 바뀌나봐 아주 매운맛 시켰어요 끓지않게 미니테이블 제가 직접 만든 테이블이거든요 여기에다가 뚜껑을 해가지고 맛있게 먹을게요 금액이 2만원인 이유는 꺼바로 테이트로 같이 시켰거든요 5천원 더 비싸요 원래는 14,000원인가 16,000원 갖고 먹었어요 꺼바로 안시켰는데 저렴하게 먹을 수 있어요 아무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마라샹궁 이거 되게 맛있어 꺼바로 전에도 넣어서 맛있길래 먹었었는데 전자맨도 계신데 전자맨도 계신데 전자맨도 계신데 전자맨도 계신데 15분간 10,000만점에 5점 이상은 되지 않을까 6점 8점? 6점 8점 그게 맛있어 머리카락에 접착제부터 다 꼬였어 아파요 뜯어냈고 머리가 아파서 못 감아내면 돼 뜯어야 될 거에요 마이스는 진짜 굳이 여군 남은 거랑 먹어야겠다 마이스 예감하고 예감은 나중에 먹어야지 징 저녁은 어제 먹고 남은 마라탕 오후 외치고 드리고 하여 하길래 이렇게